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이네요. 교재 30쪽, 31쪽을 보시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쉬운 한자네요. 눈, 목입니다. 여기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자는 이 눈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나무를 추가했더니 서로 상이 됐대요. 옛날 나무 이렇게 생겼는데 눈, 눈으로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상이 됐고요. 밑으로 가보시면 고들직이 있는데요. 눈이 있고요. 이렇게 자가 있어요. 이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여러분, 집 짓는 아저씨들 목수라고 그러죠? 그 목수의 눈이에요. 자로 건물이 똑바른지 확인하는 거죠. 똑바로 짓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쓰러지게 되겠죠. 직선할 때 고들직자를 쓰죠. 우측으로 조립해 보시면 나무를 더했네요. 그래서 심을 식.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네, 똑바로 심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식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식수. 먹는 물이라고요? 물론 먹는 물도 있죠. 그런데 이 심을 식자를 쓰고 수목원할 때 나무 숫자를 쓰면 식수는 나무를 심다라는 뜻이 돼요. 한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식수가 이렇게 뜻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들직에, 이쪽으로 조립해 나가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고들직에 마음심을 더했어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죠? 네, 고든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덕, 덕이래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봤던 글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사람의 이름에만 쓰이는 덕덕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글자 덕덕은 여기 있는데요.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여기 눈 부분을 이렇게 눕히고요. 이렇게 니은자 모양을 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심을 넣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사람 둘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이 글자가 갈 행인데, 사거리예요. 사거리. 빠지기 아니고 사거리. 그 사거리의 반. 즉, 이것도 길, 이것도 길인데. 그러니까 이 덕덕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고든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그것이 바로 덕덕이래요. 여기 눈목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눈이기 때문에 는 글자가 있는데요. 신하 신자예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 좀 이상하죠?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적의 왕을 이렇게 쳐다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신하 신자인데요. 추가로 한 두 글자만 더 배워보실까요? 여기 신하 신자가 아까 끌려온 포로가 엎드려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사람을 더하면, 누울 왓자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여기 신하 신에다가 사람 똑같죠? 그리고 정을 찍고, 이 밑에 글자는 그릇명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피를 떨어뜨리면 피혈이 되는 거죠. 이 글자는 옛날 글자를 그려볼게요.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신하 신의 모양인 사람이 물을 떠놓고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여기 점은 자신의 비춰진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축구, 야구 감독할 때 볼 감이랍니다. 이 글자는 4급 한자로 조금 어렵네요. 오늘은 눈목에서 출발해서 서로상, 그리고 고들직, 심을식, 덕덕, 그리고 비교 한자인데 신하 신까지 살펴보셨어요.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